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예스로비 아현입니다 안녕하세요 너무 덥다 네 여기에 놀러 오신 분들도 많고 저희를 보러 와주신 분들도 많은데 밖에 날씨가 너무 추워서 걱정했는데 다행히 따뜻한 곳에 계셔서 다행이네요 여러분 덥지 않아요? 덥죠 좀 전에 선배님이 들리기를 하고 싶어서 아주 신나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연달아 저희가 풍미를 해서 더 수긋은 달아오를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이제 곧 크리스마스나요 여러분 이제 곧 크리스마스에요 여러분 네 다들 뭐 하시나요? 크리스마스때 크리스마스때 뭐 할거에요? 크리스마스때 뭐 할거에요? 크리스마스때 뭐 할거에요? 스케줄이요 집에서 저희 스케줄이요 케빈이랑 스케줄이요 크리스마스에는 스케줄이요 네 케빈과 할게요 네 케빈 여러분 집에서 안돼요? 네 케빈이랑 같이 가면 네 어제 생일이어서 네 어제 제 생일이었어요 감사합니다 네 지금 여기가 굉장히 뜨겁네요 여기 조명도 뜨겁고 3촌표 이상이 들어왔다고 들었는데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곡은 뭔가요? 소혜향 소혜향? 다음곡은 뭔가요? 다음곡은 저희의 정말 지금 겨울이지만 한번 다시 벚꽃이지만 벚꽃이지만 네 빨리 이용해주세요 벚꽃이지만 들려드리겠습니다 viceversa 네 네 공 biblical 그 벚꽃이지만 춰 seventeen behalf 정상 일상 vec 또